애교라고는 1도 없는 경상도 상여자입니다. 2019년엔 저를 사랑이로 키워주세요. 윤결씨가 자기 전에 나는 새질기다! 100번 외치고 나면 윤결처럼 애교왕 사랑둥이가 된다던데 너가 왜 너는 소리 했어? 윤결님께 질문이에요. 애교 같은 거 학습으로 되나요? 어... 저도 경상도... 경상도 남자거든요, 원래.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해주세요. 나는 새질기다. 네? 나는 새질기다. 자기 전에 세 번? 자기 전에? 나는 새질기다. 나는 새질기다. 와, 엄청 새침하네요. 너무 싫어. 너무 싫어요? 제가 정훈이한테도 애교 많이 부리거든요. 사실 저는 결이 애교 되게 좋아해요. 좋아해요? 저희 사이에서 결이 별명이 사랑이거든요. 진짜 사랑이에요.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사랑이 일로... 애교 좀 더 보여주세요. 너무 감질맛 난다. 아, 부끄럽겠다. 아니... 이야... 대단합니다. 아... 감사합니다.